ㅤ ㅇㅇ ㅇㅇ – – 야, 리큰 진짜 좋다! – – – 진짜 잘해 아니 이걸 빼고 여기만 하면 되잖아 그건 입수고 에이 진짜 화나이 잘 익히고 엘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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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가만히 있잖아 헤이! 헤이! 왜? 형 맛있게 먹어요 진짜로 너나 맛있게 먹어? 형 진짜 다 모르세요 너나 다 먹어 왜 잡지를 못하니? 아니 일단 잘라볼게요 진짜 맛있어 버린다 너는 진짜 못 자리는구나 뭐하는 거지? 우리가 언제 이렇게 잘라봤어? 맨날 숟가락 들고 달려들게 맞았지? 오늘 저희가 또 팬사를 하고 왔는데 맞아요 요즘 팬싸 너무 즐거워요 미안해 뭐하는 일도 다른 사실이야 이제 나를 핫히기 전에 안 말해 처음 하고 딱 이제 다음 넘어가다가 카메라에 딱 떴는데 음 맞췄다 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 미모 보고 또 감탄하셨구나 탄탄한 거 아니야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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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그게 V-E-L-I-C-I-O-U-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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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니시스 저희 집은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도 치킨 시키면 한 마리 다 먹잖아요 아 진짜? 눈을 내고 있는 손이 여기 바로 사이딩을 들고 있더라고 아침에 엄마가 이렇게 발라서 밥이랑 같이 주고 그래서 또 아 진짜? 아침 먹고 땡! 그냥 그냥 같이 와가지고 몰랐어 나도 오늘인 줄 몰랐어 이거는요 여러분들 둘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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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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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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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eaning . . . 와 야.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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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랑 나랑은 진짜 생각하는 느낌 오케이 그래도 모아 생일이니까 생일선물로 진짜 한 번 해주죠 진짜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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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한 번 얘기하지 마요 오케이 오케이 자 시작 하나 둘 셋 아 시끄러워 아 시끄러워 진짜로? 진짜로? 연준 너 잘생겼어 바로 신고 아니 아 시끄러워 감사합니다.